신경 쓰기 포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늑체가 언급함 합방 제의하면 한다고 없는데? 아이C 대단히 오직 어차피 오늘은 뭐 게임 할꺼니까 다음 모아 놓았다 다음 모아 많고 다녀오라 남순님이랑 하나? 뭐 남순님이랑 어떡해 오? 오면 하나? 오면하는게 아니에요 오면 하는.. 약간 약간.. 뭐라고? 오늘은 뭐 게임.. 오면 해? 아니 오면 하는 게 아니라.. 오면 하는 게 아니라.. 힌트.. 힌트지 약간.. 힌트지.. 힌트지 힌트 아 안 하네 지금 아 지금 방송 중인가? 같이 방송 중인가? 아 경기 줘서? 힌트지 힌트 한 번.. 그 뭐지?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긴 해 어.. 성나가서 좋은 컨텐츠로 제일 좋은 컨텐츠가 뭔지 알아? 그냥 우리 둘이 보는 거야 우리 둘이 보는 게 제일 좋은 컨텐츠 컨텐츠를 뭐 바라지마 이게 인방에서 내가 무슨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시바 무슨 뭐 이것저것 코너 찡겨놓고 우리들이 보는 게 제일 좋은 컨텐츠야 뭐 안 해도 돼 솔직히 뭐 생각하고 남순아 이게 뭐냐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즉흥으로 그냥 뭔가 어?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 이게 그런 거 하다가 내가 방송을 못 하는 거야 진짜 더 전화 한 번 해봐야겠다 하.. 나 번호 알아 번호 알아 이 영상은 바꾼다 이 영상은 바꾼다 래클네 육상 래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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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어디로 가야 돼 이상형월드컵 링크 줘봐 랭크 바꿔야 되겠다 다시 뭐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지금 무슨 일 중이야 약간 일을 하는 중인데 뭐 어떻게 해 한 번 더 해봐 나도 혼자 착각한 거니 뭐 춥던 맑던 네 맘을 알 땐 맑던 네 맘을 애매한 우리 사이를 Tell me now Tell me now 아 이 상은 바꿔 아 씨발 이 상은 바꿔 밥이 지금 밥 안 넘어가 씨발 아 치우지 말고 거기 내버려 나 일단 대필 준비 다시 하고 안받아 안받아 아 뭐 3위야 3위는 30위가 너무 짧다고? 아 ㅈㄴ 이거 이미 해버렸는데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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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마율 류아 기마율도 요즘에 많이 그 이뻐졌어. 요즘에. 솔직히 매력은 기마율 같은. 류아. 기마율도 괜찮긴 한데. 연달함지. 양양양. 200조. 후보라. 200조. 나 200조 이미 봤어. 양슬. 강덕구. 양슬. 양슬이가 존나 이쁘더라. 난 그때 왜. 그때 몰랐지. 그 누구지? 그 다나냥래 민박 때. 왜 나는 양슬이가 그렇게 이쁘다는 걸 못 느꼈지? 되게 이쁘던데. 롤링파이. 롤링파이. 롤링. 롤링님도 이쁘더라. 캠으로 볼 때. 루아. 김예솔. 완전 둘이 취향 차이네. 이 취향 차이야. 나 김예솔. 고도반. 반기. 우와. 이분 역행 같은데? 메시리. 슬도리. 메시리. 슬도리. 사진이 이게.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. 슬도리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. 사진이 좀. 족싹이다 다. 너무 뽀샵 많이 된 사람 있고. 뽀샵이 많이 안 된 사람도 있어. 입이 오면 이거지. 강세희. 여우비. 여우비. 여우비 스타일? 지두두 희영. 아. 형아 미안하다. 너 롤 할 때 섹시해. 다나짱 못 굶어. 사진이 왜 이러는 거야? 사진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. 이게. 뭔지 알지?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? 근데 나 왜 이렇게 이게. 그게 대비가 많이 들어가 보이지? 화면이? 그지 얘들아. 안 그래? 대비가 좀 많이 들어가 보인 느낌 없어? 이게 화면에? 막 좀 진한 느낌? 아 내 모니터는 여긴 괜찮거든? 여기 좀 진한 느낌 있지. 사진이 그런 거야? OK OK. Civic. subjects. maxedes... 본부 제 안이 서윤. 서윤. 서윤이지. 오리 오세블리 오세블리지 점리 지우 점리 유애미 꿀떡찰떡이 유애미 막고 추루미 오리르미 강콩 애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다 봤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야 강콩 박듀두 강콩 킹콩 아니야? 아니 잠깐만 강콩님 얼굴이 내가 아는 강콩님 맞나?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어? 박재진 사진이 진짜 저거 잘못 썼다 이거 이거 뭐지? 이거 쓰는 거 진짜 이거 안 좋다 이거 그거 쓰는 거 그쵸? 이유라님 홍이랑 와 이유라님 나 실물 봤는데 실물이 아니라 그 야방 실물 봤는데 약간 돌고래처럼 느낌 나던데? 나 빨대 하나만 줘봐 당나님 서리 당나님 당나님이지 난 매력도 봐 렘렘이 수앤 수앤 성예랑 기룡이 성예랑 기룡이 아 이거 수정해야겠다 기룡이 어제 마지막이지 않았나? 여캠 한다고 선언한 거 같은데 야 화면이 나만 이렇게 보이나 착각하나 봐봐 화면이 이렇게 되게 진해 보이거든 내 모니터 누가 만졌나? 아니면 원래 이런 거 봐봐 저기서 이런 느낌인가? 뭔지 알죠? 기룡이 보구니 나이리 보구니 보구니? 어? 이거 비키니에 아마 보구니 해로로 하두링 아 해로로니 이뻐 하두링 지금 FA 아닌가? 그치? 최신이 아니네 이런 거 빨리빨리 수정해야 되는데 4일 됐는데 기룡이 류아 기룡이 점니 보구니 점니 아 점니는 항상 올라가긴 해 근데 애가 어려가지고 달인 롤린 사진 이거 누가 고르냐 이렇게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증명사진처럼 하는 솔직히 롤린 유에임이 뿌리 뿌리 빈예술 다닝 취향 차이 여기도 취향 차이야 진짜 진짜 아 다닝 사진 아닌데 이렇게 생긴 거 같아 둘 다 이렇게 생겼어 둘 다 진짜 이쁘긴 하네 이를 보니까 그래서 사람 이미지가 존나 중요한 거야 이미지 싹 빼고 얼굴만 본다? 그래도 박빙이야 그래도 아니 그래도 박빙이야 다시 이미지 빼고 게임에서 실수했던 거 싹 빼고 그냥 딱 얼굴만 봐보자 도착해 너무 박빙인데 어 아 나 못 고르겠다 와 왜 여기서 맥히지? 착각하지마 방송이야 방송 김예솔 지두두 200조 지두두 헤로로 매시리 헤로로 목불먼 추루미 르미야 가라 서윤 이유란 가라 서윤아 텐지 여우비 아 이게 또 다른 매력인데 아 나 여우비 상도 좋긴 한데 여우비 오세블리의 고도반 고도반님이 누구야? 사진이 왜 이렇게 잘 나온 거야? 오세블리 이 정도면은 벌써 뜨지 않았을까? 이 정도면은 지금 떴어 내가 볼 때 사진이 좀 느낌이 그러고 있을까? 이 정도면은 지금 양슬 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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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넉치님이에요 아 개치 —무 르미 이 ㅅ끼들을 쥐들고 넌 따로 해! 뭐 비방으로 녹화를 하든 이런 거에 내가 헷갈릴 수 있다고 난 채팅이 잘 안 돼 비교굴이나 BJ비아 BJ팬비아 이러면 탑팬비아 이거 다 강퇴해주세요 어디까지야 제 주관적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 돼지눈이 살짝 아쉽네 세나 수헨 세나님 세나님 박듀듀 연달함지 박듀듀 박라아닌 짱다 짱다가 이쁘기는 존나 이쁘기네 얘가 진짜 이쁘기네 짱다가 박하학 라미 박하학의 그 함박 웃음은 잊을 수가 없다 김예솔 김예솔 이유란 듯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누가 봐도 내 이유란 지금 16강이니까 내가 이거 봐도 되잖아 이유란이 뭘 봤냐면 아 또 방송 중에 또 뻑뻑이 가겠네 다 블랙 넣어라 저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 이걸 봤어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이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존나 이쁘게 생긴 거야 나도 나도 봤어 대낮에다가 피부랑 이런 거 다 봤지 이쁘긴 이쁘지 약간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어 약간 독특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 아 노래가 십싹이다 시발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 보니까 이게 뮤직비디오 보는 거 같네 노래가 십싹이야 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는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 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한 번 봐준다 일단 기다려봐 일단 돌돌르기 아니야 한 번 봐준다 한 번 봐준다 여우비 박하 아 이거 여우비 같은 스타일이 괜찮단 말이지 박두두 지두두 두두클라스네 박두두 목굴모 목굴모님이 옛날에 나 그.. 아 그 뭐지? 성태헤라가 합방할 때 무슨 뭐 그거 있었었는데 뭐.. 그.. 약간 원래 스타 안 하기 전에 롤비 아니었나? 배급이장 오세블리 뿌리 오세블리 아 나 진짜 왜.. 기룡이 점리 기룡이 해로로 짱다 와 이거 박빙이다 해로로 김예솔 김예솔 목굴모 김예솔 목굴모 김예솔 김예솔 목굴모 김예솔 오세블리 기룡이 기룡이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은 우리 수달스럽던 그때가서 기룡이랑 한번 야방을 아 해봤구나 감남택시 아 너무 고민이 됐는데 나 좀만 생각할게 15초만 생각할게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또 이제 나중에 못한단 말이야 이게 존나 오래 오래있다 해야 돼 이거 알잖아 내일 다시 할 수 없어 5초만 생각할게 니들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내 결혼 상대를 찾는 거야 상상결혼 니들이 도착할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또 한 달 몇 달 뒤에 할 수 있으니까 영상 찾으세요 어 어 음 멈출 그 음 어 더욱 더 소중해 같은 맘이란 걸 바람 기다릴 때 끝을 기적이 되고 기적같은 맘처럼 만나들 기다리는 너에게 이 때 이 감성 알지? 감성 킬러 그런 거 묶지 마세요 진짜 짜증 납니다 그렇게 나를 매도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 아닙니다 정신 차려 정신새끼야 너 더 이뻐졌네 진짜 강화했잖아 이때 케미 더 이쁜 거 같냐? 나 이제 이 오빠랑 뭐 알아? 좀 훅훅훅훅하게 입어보셨대 아 저 원래 이렇게 입고 다 제 사복이에요 내가 만났을 땐 다 항상 그 추리닝에 이름을 약간 감추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처음에 몰랐어 보다 보니까 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작업 걸진 않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작업인데 그래 그래서 지금 떠본 거 아니에요 딴 남자 있나 없나 뻔하다 뻔해 저 섭외 부분에서 연락을 한 거고 몇 년 전이야 오빠? 2년? 2년? 2년 전 바꿔야겠다 저거 너무 잘 나오는데? 기롱이 그렇게 눈앞에 서있죠 우리 사랑했다는 우리 다시 만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나 해로로님 얼굴 한번 봐야 되겠어 이분은 게임도 잘하고 이쁘시더라 설렘이 가득한 날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그때 그 순간처럼 날 아 나 진짜 오늘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할 거야 누구한테? 어 근데 여기에 많은데? 뭐지? 도장리아도 했을 때 어때?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게 조용한 곳을 좋아해 대회 전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밥 한번 먹자 아 뭐 밥 한번 먹자 집인데 와 이쁘다 와 웃는 거 봐 그래 나 이쁘다 했잖아 와 이 부분 장난 아닌데? 언니 나 근데 이제 잠깐 신날라고 하는데 아 근데 약간 지금 기분이 좋아질랑 말랑 아 내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인데 심근경색 아닌 척 아 심근경색은 아니고 아니 왜 아니 왜 웃는 게 너무 이쁘시네 웃는 게 너무 이쁘시네 이런 매력을 봐야 된다니까 여기 시켰네 여기 시켰네 여기 시켰네 여기 시켰네 여기 시켰네 이 분 노래를 왜 안 하냐 어디 계신 거예요? 아 아 웃는 게 너무 이쁘시네 아 추워 오케이 이쁘신대 ㅎㅎ 아 아 아 아 아 으 엑 에 귀엽지 않아요? 귀엽지 않아요? 귀엽지 않아요? 귀엽지 않아요? 귀엽지 않아요? 귀엽지 않아요? 전화를 왜 안봤지? 귀엽지 않아요? 난 그나마 늑대철인지 첫 발행도 안 돼 매력이 있잖아 역시 감성이 두 편해 맞아 맞아 나 어제도 노후기 돌렸던 거고 통통하고? 근데 감성여대분들이 이쁘긴 하다 근데 인정하지 얘들아? 아 내가 이상한 거 아니잖아 내 눈이 이상한 거야? 나 해로루님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이쁘긴 하다 고르기 빡세다 자 여기서 그만할게요